오늘은 광야에서는 열매가 없다 광야에서는 열매가 없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계속 주일 저녁과 수요일에 큰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도대체 신앙이란 게 뭐냐 어떤 교회가 될 것인가 이렇게 크게 크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주제가 뭐냐면 헌신과 봉사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다 헌신해야 될 거 아닙니까 봉사해야 될 건데 어떻게 헌신하고 어떻게 봉사할 것인가 좋은 헌신은 무엇인가 그걸 살피겠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한다 그러면 좋은 헌신과 봉사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헌신을 다짐하고 봉사를 다짐합니다 그럼 헌신하고 봉사하면 생각나는 게 뭐죠 열심히 생각납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 봉사왕 그러면 열심히 있는 사람 어느 교회 헌신에 뛰어난 사람 그럼 열심히 있는 사람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 사회에서 6장 8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우리 이 말씀 되게 좋아하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나 나를 보내소서 적극성 열심 거기다가 저여저여 하는 모습들 저여저여 그러면 다 되는지 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열심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 아버지 뜻이 뭔지를 아는 게 우선 아니에요 뜻도 모르고 열심을 내면 엉뚱한 데 가버리잖아요 뜻을 아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왜 중요하죠 사도바울 그러면 열심히 있는 사람 같이 보입니다 열정적인 사람 같이 보여요 그러나 그가 방향 없는 열심만 있었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 드로아에서 환상 볼 때까지 그 자리에 머무는 모습을 보십시오 그는 열심만 있는 사람이 아니었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철저히 확인하는 사람이었잖아요 오늘 6절과 7절 보십시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브리기아와 갈레아 대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페류로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열심히죠 막 애썼다고요 자기 나름대로는 그런데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 하시는지라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으니까 또 들어와 와가지고 또 열심히 영적으로 발버둥을 칩니다 그때의 비로소 마게도냐의 환상을 보잖아요 10절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잘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 이러라 인정이 뭐예요 확신이 왔다라는 거죠 바울이 분명히 열심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열심히 이전에 뭘 봐야 되죠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는 그 과정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 홍대석의 성도들 헌신과 봉사해야 됩니다 그러나 헌신과 봉사의 기초 그 가장 밑바탕에 있는 기초는 뭐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하나님의 뜻에 대한 점검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보십시오 예수님 헌신적인 사역을 하셨잖아요 공생의 3년 반 동안 얼마나 헌신적인 사역을 하셨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사역 전체를 지배하는 원리가 뭔지 아십니까 아버지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 우리 예수님의 주기도문을 보십시오 마태복원 6장 10절을 보니까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기도 핵심이 뭐예요 뜻이의 뜻 아버지의 뜻을 중심으로 기도하잖아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 뜻이 이 땅에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뜻을 향한 사역이었다는 거예요 산상수원을 보십시오 마태복원 7장 21절 보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천국의 자격이 뭐예요 천국 백성의 자격이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고 뜻을 행하는 자 뜻 모르고 무슨 천국 얘기를 하느냐 그런 얘기죠 거기다가 어린아이 하나를 세워놓고 뭐라 그럽니까 누가 보면 10장 21절 보니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이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나심을 감사한 아이다 어떤 논술이라고 합시다 어떤 것을 진술하셨어요 그런데 그 다음 평가가 뭐냐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라 어떤 것에 대한 최종 판단 기준이 뭐예요 아버지의 뜻이래요 아버지의 뜻이면 옳은 거라는 거죠 아버지의 뜻이라 그러면 어린아이에게 나타나는 것이 옳은 거라는 거죠 그 근거가 뭐냐 뭐 이 논리 저논리 따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논리의 근거는 아버지의 뜻이에요 아버지의 뜻이면 맞는 겁니다 예수님의 헌신의 기초가 아버지의 뜻이었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에 겟세만의 동산에서의 기도를 보십시오 누가 보고 22장 42절 보니까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읍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 십자가를 지는 것조차도 아버지의 뜻이거든 그러죠 뜻이거든 아버지의 뜻에 매달려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모든 사회의 기준이 아버지의 뜻이었고 행동의 기준이 아버지의 뜻이었고 생각의 기준이 아버지의 뜻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명확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일단은 강대상을 통해 가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날마다 날마다 선포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뜻이 서 있는 교회 뜻이 뜻이 서 있어야 좋은 교회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그 뜻대로 존중하는 교회 강력한 교회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그냥 헌신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봉사하고 다니는 게 아니에요 기준이 뭐냐 아버지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말이 많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는 회의 많이 안 합니다 왜? 회의 많이 하면 회의에 빠진다 그러잖아요 회의해 봐야 뭐 할 겁니까 그거 회의해 가지고 아버지의 뜻을 찾을 수 있나요? 아버지의 뜻을 찾는 길이 뭐예요? 어떨 때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그게 아니고 애매모호할 때는 기도해야죠 기도하니까 사람들이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교회에 아주 중대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결단해야 될 문제가 생겼어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는 애매한 거예요 그래서 전성도가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말이 있을 리가 없죠 이 소리 저 소리 할 이유가 없죠 선동할 이유가 없죠 언제까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온 성도들에게 공통적으로 느껴질 정도로 하나로 수렴해 주실 때까지 기도하는 거 강력한 교회라는 거예요 잊지 마십시오 교회는 말이 많은 데가 아닙니다 이유가 뭐냐 사람의 뜻을 움직이면 말이 많아야겠죠 사람의 뜻을 움직이면 회의 많이 해야겠죠 사람의 뜻을 움직인다 그러면 분당, 파장도 많이 만들어야겠죠 자기 뜻을 관찰해야 되니까 교회는 사람의 뜻이 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것에 순종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오히려 어떤 중요한 것을 결정하려 그럴 때일수록 조용해져요 왜냐? 사람의 소리가 사라져야 되니까 그래서 침묵 속에 들어갑니다 기도 속에 들어갑니다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확신하는 그 순간에 그거 하나 붙들고 매진하는 건 그게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 홍대 소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중심으로 움직일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모든 봉사와 헌신의 기초가 되는데 이런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그럼 뜻을 중심으로 움직인다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실질적인 의미는 뭐냐 뜻을 알기 위해서는 첫째 기다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기다림이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단답형으로 쉽게 알 수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기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에 있어서 상당 부분은 기다림이에요 기다림이 없어가지고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기다림 그래서 우리 아들을 낳으면 이름 중에 제일 좋은 이름이 그 대기인가? 대기 우리 그래도 어떤 성도님이 권대기 성도님이 계신데 대기 나는 그 이름 들을 때마다 야 저건 진짜 복음적인 일입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은혜 가운데 주신 일입니다 근데 그분이 오랜 기간 동안에 계속 대기만 하셨어요 차에다가 이렇게 가족들 태워다 주고 계속 대기만 하시다가 지난번 가산에서 예배 드릴 때 그때부터 드디어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다 그러고 특별 새벽 기도 때 보니까 새벽 기도 때도 나오시고 그러더라고요 그럴 때 뭐라 그래요? 대기만성 그런 거죠 대기만성 근데 신앙의 본질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다림 이거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바울 보십시오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매진하고 매진하다가 안 되니까 들어와 해서 기다리고 기다리고 기다리잖아요 언제까지요? 확신을 주실 때까지 그래서 8절 9절 보십시오 무시하를 지나 들어와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드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이르되 마게드 내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이 확신이 오고 이 환상을 볼 때까지 기다렸다는 거죠 그래서 기다림이 있다는 것은 그 자체가 능력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부를 잘하는 사람도 있고 공부를 못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공부가 잘하는 사람이든 못하는 사람이든 어렵지요 공부가 왜 어렵습니까? 공부가 어려운 이유는 이거예요 공부를 해야 될 때는 공부가 왜 필요한지를 모를 때예요 공부를 언제 하죠? 중고등학교 때 주로 많이 하잖아요 대학교 때 하잖아요 근데 공부를 해야 될 때는 이게 왜 필요한지를 몰라요 그럼 막상 공부가 필요할 때 그 공부한 내용이 필요할 때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봐도 그래요 공부를 잘하는 사람을 쓰면 일이 편하게 잘 돼요 제가 곰곰이 생각을 했어요 이게 배운 지 한 20년 된 내용인데 왜 20년 전 된 내용은 지금 다 의미도 없는 지식들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부를 잘했던 사람들에게 일을 시키면 더 잘해요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까 공부를 잘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하면 만족을 지연하는 능력이 강하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당장 고등학교 때 만족이 뭐예요? 친구들과 노는 거 아니겠어요? 축구하는 거 아니겠어요? 등산 가는 거 아니겠어요? 홍대 앞에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그건 나중에 할 수 있다 하면서 만족을 지연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은 공부해야 되겠다 그러면 이 만족을 지연하는 그 사람은 그 자체에서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능력이 있어요? 기다리는 능력 그래서 기다림이 있다는 건 뭐예요? 최선의 타이밍을 맞출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한 5년 전에 나왔던 책이죠? 그 전인가요? 마시멜로 이야기 어린애들에게 마시멜로라는 맛있는 과자를 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먹을래? 아니면 시간 좀 지나고 난 다음에 먹을래? 시간 지나고 나중에 먹으면 두 배 줄게 두 종류 아이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야 하고 지금 먹는 게 최고다라고 먹는 애들은 10년, 20년 지나고 난 다음에 별 볼일 없는 애가 되더라는 거예요 반면에 어렸을 때부터 지금 이 먹는 만족을 지연해서 조금만 참으면 두 배 준 데 참을 줄 아는 애들 그건 뭐 별거 아닌 것 같이 보이죠? 아니에요 만족을 지연할 줄 아는 아이들 10년, 20년 지나니까 탁월한 아이들로 변화가 됐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들 부모님들 애들에게 무슨 교육시켜야 돼요? 원하는 대로 다 해주면 애들 8푼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약속해주고 약속대로 지키면 두 배의 기쁨이 있을 거야 더 큰 만족이 있을 거야 만족 지연에 대한 훈련을 반드시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그런 훈련을 제일 많이 시키는 게 어디예요? 교회 아니에요?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맨날 하는 게 얘기가 뭐예요? 기다리라는 거 아니에요? 약속 붙들고 기다리라는 거 아니에요? 세상은 당장 준다고 그러죠? 하나님은 약속 주시고 나중에 준대요 그거 믿고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게 신앙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바울 보십시오 바울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약속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모습이 있잖아요 능력 있는 모습이죠 지금도 보면 공부를 잘 못했던 사람들 보면 사람이 나쁜 게 아니에요 다 괜찮은 사람입니다 아주 호의이고 다 좋아요 그런데 당장의 어려움이 있으면 그걸 못 견뎌요 그 문제가 풀리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우왕좌하고 당황하고 반면에 어려서부터 만족을 지연시킬 줄 아는 사람은 참안해요 참안해서 가장 좋을 때 최선의 때 그것을 누릴 줄 압니다 그런 사람은 믿음직하죠 어떻게 보면 그거는 공부 잘하고의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신앙에도 영향을 미치더라니까요 신앙에 풍성한 열매를 거둡니다 여러분 삶에 있어서 다른 건 모르지만 학창시대에 못 배웠던 이 만족지연에 대한 메시지 꼭 붙으시고 하나님 기다리는 능력을 주십시오 기다리지 않으면요 내 뜻대로 일하게 되지 절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일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출애급했습니다 애굽이라는 학정에서 벗어났어요 곧장 가난으로 갔나요? 아닙니다 광야 생활을 했어요 광야 생활의 본질이 뭐예요? 기다림 아닙니까? 광야 생활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만족이 다 주어지는 곳이 아니에요 광야에서는 열매가 없습니다 그렇죠? 지금 출애급을 했습니다 광야에서는 이게 애매모호한 곳이에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지 않은 건 아니죠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함께 했잖아요 또 하나님이 안 먹여주신 건 아니죠 그런데 너무 맛있는 갈비는 안 주고 만나만 줘요 그렇죠? 맛있는 치킨을 안 주고 매출하기만 줘요 뻣뻣한 맛 안 먹어봤으니까 모르죠 그거 그것도 맨날 똑같은 것만 먹으래요 그리고 의복을 입었는데 헤어지진 않아요 그런데 40년 동안 한 벌로 입고 살래 그렇죠? 걷긴 걷는데 발이 부르트지는 않아요 그런데 제대로 된 양말 하나 주지 않아요 그렇죠? 발 마사지할 수 있는 크림도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열매가 없는데 만족이 없는데 그렇다고 죽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 게 광야입니다 여러분 지금 신앙생활 할 때 꼭 광야생활 같은 느낌을 꼭 받을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도 아니고 함께하지 않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원하는 그거는 안 주시는 것 같아요 진짜 미치는 거죠 그렇죠? 뭔가 만족은 안 주고 열매는 안 주고 그렇다고 또 원망하기에는 또 나를 보호해 주셔요 죽지 않을 정도로 광야가 뭘 하는 곳인지 아십니까? 훈련하는 곳이에요 기다리는 곳이라고 하나님의 타이밍이 될 때까지 기다리는 거 계속 기다리는 거 훈련하잖아요 불길인가 구름길 등이 뭐예요? 기다리다가 구름길 등이 움직이면 같이 움직이고 구름길이 서면 서고 그거 아니에요? 왜? 기다릴 줄 알아야만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받을 수 있는 백성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기다리면 훈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기다릴 줄 아는 그런 능력의 종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설치는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다릴 줄 아는 사람 그래서 정확한 타이밍에 나올 줄 아는 사람 그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종종 음악회 같은 데 갈 때가 있습니다 제일 웃겼던 게 뭐냐 하면 이게 뭐 한 1시간짜리 연주 2시간짜리 연주를 하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도 웃겼던 게 그거예요 심벌트 치는 사람 있죠? 2시간 연주 가운데 딱 한 번 쳤어요 딱 치는데 저것도 월급 주나 하네 그 생각이 들었어요 계속 있다가 딱 한 번 쳤어요 한 번 땅 치는데 그 사람이 제가 볼 때 기다리는 거죠 계속 악보 보고 그닥 악보도 필요 없을 것 같아요 한 번 딱 치는데 계속 보면서 긴장하고 긴장하고 있다가 그 순간에 정확히 땅 칠 줄 아는 거 그게 지휘자의 뜻이죠 그렇잖아요 작곡자의 뜻이잖아요 그때 한 번 칠 줄 아는 거 그게 가치가 없는 겁니까? 아니에요 가끔 한 번 하니까 감동이 어마어마해요 그게 연주죠 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때는 심벌트 주자로 부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거 기다릴 줄 알아야죠 나 이거 서가지고 뭐 하는 거야 하면서 그냥 아무 때나 들어가서 막 치면 그게 엿장수지 그게 심벌트 치겠어요? 우리 엿장수준으로 내려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설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악보대로 나와야 될 때 한 번 나와야 될 때 두 번 나오는 거예요 그게 뜻이에요 뜻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용할지 모르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은 기다림이 필수다 잘 기다릴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또 두 번째로 아버지의 뜻대로 산다는 건 뭐냐 자기 증명과 하나님의 증명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산다는 것은 자기를 증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증명하는 것이다 이게 정확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결정하고 주님의 일을 할 수 있죠 우리 그런 사람 되게 많아요 하나님 가만히 계십시오 내가 알아서 해드릴게요 그래서 자기가 모든 걸 다 결정해버려요 다 결정하고 주님의 일을 해요 우리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자기가 결정하면서 주님의 일을 해요 다 잃으면 주님의 일이에요 주님이 원하지도 않는데 시키지도 않는데 자기가 다 결정해요 그리고 주님의 일이래 다 마크는 주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일 그것과 하나님이 명하신 일을 하는 하나님의 일 이건 분명히 차이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어떤 사람은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했다는 것만 증명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도 그래요 저 교회는 하나님의 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고 그런데 막상 하나님은 증명이 안 돼요 하나님은 전혀 드러나질 않아요 그 사람이 드러나고 그 교회만 드러나요 그거 하나님의 일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 내가 일한 것을 증명하는데 발버둥을 친 거예요 우리가 증거해야 되는 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게 증거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순간 하나님이 증명되기보다는 사람이 증거되고 또 교회가 증거되고 그가 어떤 사람인가 그런 것만 증거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세상은요 사람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했을 때 저게 하나님이 일을 했다 그런 거는 관심도 없어요 기사화되지도 않아요 항상 하나님은 다 뒤로 빼버리고 어디에 관심이 많은지 알아요 누가 했냐예요 누가 누가 했냐 저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가 사람을 부각시키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속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증명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 멋대로 자기 잘못에 살던 사람이 고난을 당합니다 어려운 일을 당합니다 사람이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면 일단 그 사람 자체가 산산조각이 나요 자기가 내세울 게 하나 없잖아요 자아가 다 깨져버려요 더 이상 그 사람은 기대할 존재가 되지 못해요 남은 희망이 하나도 없어요 저 사람은 끝났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일어나요 그 사람을 통해서 일들이 이루어져요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저거 완전히 끝장난 사람인데 죽은 사람인데 그런데 저기서부터 일이 되네 누가 생각나요 하나님이 생각나요 저거는 분명히 사람이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야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이 증명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그런 식으로 일하시기를 원하셔요 내가 너무 강해가지고 내가 너무 유명해가지고 내가 너무 유능해가지고 일만 하면 나만 증거가 된다 그런 거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거 아닙니다 어떤 때는 좀 깨져야 돼요 가루가 돼버려야 돼요 사라져버려야 된다고 그래서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나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증명하는 일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가 40세에 하나님의 일을 좀 하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시키지도 않았죠 자기가 골라서 하나님의 일을 했어요 그게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 핍박하는 애국인 죽여버리고 자기가 뭘 도우려고 그랬어요 만약에 그때에 계속해서 모세가 일을 했다 그러면 모세가 선택한 하나님의 일이죠 그거 계속하다 그러면 나중에 뭐가 돼요 모세같이 공주의 아들로 애국의 공주의 아들로 교육받았던 탁월한 사람이 그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위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뤘다 만약에 하나님이 모세가 없었다 그러면 어떻게 할 뻔했어 이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모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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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세가 영웅화되버릴 거예요 하나님은 설 자리가 없어져버리는 거예요 그게 무슨 충성입니까 그게 무슨 헌신이에요 하나님 그때 안 쓰잖아요 너 지금 뛰어봐야 너밖에 증명 안 돼 그래서 아직 가루를 만들어버리지 않습니까 쫓겨나게 만들고 그래서 어디로 가요 광야로 가서 무려 40년 동안 썩은 거죠 썩었단 말이 맞아요 거기다가 남자들이 제일 하기 싫어하는 처가살이 40년 했잖아요 그렇죠 처가살이 40년 저는 처가살이 2주 했었어요 미칠 뻔했어요 미칠 뻔 그때 40년 난 그때부터 모세를 존경해요 40년 40년 처가살이 거기다가 애국인들이 제일 싫어했던 직업이 뭐냐면 제일 천박한 직업이 목동이에요 목동 양치는 거 가장 천박한 직업으로 떨어져 버렸잖아요 40년 동안에 그는 자아가 다 깨져 버렸어요 아무것도 없죠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이렇게 부르시잖아요 불꽃 가운데 부르시잖아요 그때 나는 못합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걸 무조건 자기 부인 겸손 이렇게만 생각할 게 아니라 그게 모세의 모습인지 모르겠어요 다 깨져버린 거예요 자기는 산산조각이 난 거예요 자기 자아라는 건 다 가루가 돼버린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잖아요 나이 80세 된 노인을 아무 의욕도 없는 노인을 그때 모세가 무슨 일을 이루었다 그러면 자기를 증명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증명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증명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홍대세교의 성도들 우리의 봉사와 헌신의 원리는 바로 이게 돼야 돼요 누구든지 간에 어떤 일을 할 때 자꾸만 저게 자기 증명이 되는 사람이다 그러면 약간 현직에서 내려놓을 필요가 있어요 근데 저 사람은 다 가루가 돼가지고 아무것도 없어서 일을 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증명이 되더라 그러면 그때가 일해야 될 때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뭘 하다 보면 교회가 왜 유명해져요 교회가 유명해질 필요가 없죠 교회가 일은 하는데 그 일만 하면 저렇게 산산조각이라고 저렇게 연약한 교회가 일을 이루는 거 보면 저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야 하나님이 증명이 돼야 돼요 그게 봉사와 헌신의 가장 중요한 원리라는 것입니다 내일부터 살피게 될 기두온 저는 기두온이 이번 타이밍에 굉장히 좋은 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는 불의심을 입었을 때 형편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형편없어요 어느 정도였냐면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고 우유부단하고 거기다가 겁쟁이에 거기다가 또 맨날 의심이 많아가지고 맨날 시험하고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하여튼 다 들어줘가지고 결국에는 300명 가지고 승리하죠 그것도 자기 아이디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이디어로 승리하고 난 다음에 그의 모습이 또 괜찮았냐 또 아니에요 마지막에 또 타락된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기두온은 300명 데리고 승리했던 그거 하나 빼놓고 별로 마음에 드는 부분이 없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쓰시잖아요 그래서 기두온이 용사다 기두온이 쓰임 받는다 그럴 때 이제 기두온 공부해 보라고요 기두온에 대한 존경심은 하나도 안 생겨요 기두온이 대단했기 때문에 쓰임 받았다 그런 생각을 할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거예요 기두온의 일대기를 통해서 배우는 게 뭔지 아십니까? 사사기 6장부터 8장까지 배우는 게 뭔지 알아요?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걸 알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무엇인가 그걸 알게 돼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하나님의 사용의 원리를 알게 돼요 그래서 기두온이지만 이름은 기두온이지만 우리가 계속 증명되는 건 하나님이 증명되고 있다고요 그렇게 성경을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사용하신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사용될 법한 사람이 사용되는 게 아니고 전혀 아닌 사람 하나님을 가장 잘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을 부르신다는 원리를 잊지 말고 하나님 앞에 잘 쓰임 받는 종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교회 와가지고도 아직도 자아가 안 좋아서 펄펄 뛰면서 자꾸만 자기를 증명하려고 해요 자기를 그런데 저는 그런 얘기를 해요 홍대세계를 위해서 뼈를 묻겠다고 그러는데 우리 교회는 교회 묘지도 없어요 그러니까 뼈를 묻을 데도 없다고 우리 교회는 얼마나 가난한 교회가 지금 됐는지 좀 더우시죠 조금 이제 헌금이 모여가지고 다음 주에 에어컨 큰 거 두 대 또 놓을 거예요 그런 교회예요 아시겠어요 에어컨도 일주일 단위로 하나씩 하나씩 둬야 되는 교회예요 지금 우리 믹서기가 없대요 얘네들 믹서기가 없대요 그거는 그 다음 주에 또 가봐야 돼요 헌금이 들어오면 또 하는 거고 없으면 계속 삑삑 때리면서 또 할 거예요 그렇죠 그런 교회예요 그런 교회 아시겠죠 그런데 와가지고 자꾸만 내가 뭘 기여하겠대요 헌신하겠대요 그거 필요 없어요 자기 증명이 아니라 다 죽어야 돼요 아무것도 없는데 되잖아요 그럼 뭐라 그러겠어요 저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럴 거 아니에요 우리 홍대수 교회는 계속 주님 오실 때까지 그런 교회로 갔으면 좋겠어요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저건 사람이 한 게 아니고 저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야 될 것도 아닌데 되잖아 그래서 하나님을 증명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지 자꾸만 자기 증명하는 게 뭘 좋은 교회겠어요 봉사와 헌신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증거하고 하나님 증거할 수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 그게 봉사의 원리라는 거 꼭 잊지 마십시오 사람들은 참 이상해요 그래서 복음을 증거할 때도 목사님들 가운데도 그런 사람이에요 박사학이 받은 목사님들은요 무슨 무슨 목사 그러면 될 건데 잠깐만 무슨 무슨 박사 이렇게 쓰는 걸 원해요 그럼 그 내용이 뭐죠 내가 이렇게 괜찮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괜찮은 사람이기에 기독교의 내용을 잘 전할 수 있다 잠깐만 그거를 증명하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두 가지 다 붙드는 거죠 하나님도 증명하면서 나도 증명하길 원한다 목사님들만 그러는지 알아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꼭 그렇게 하고 싶어요 예수도 잘 믿고 돈도 잘 벌고 그렇죠 하나님도 증명하면서 나도 증명하고 싶어요 그 다음에 예수도 잘 믿고 고시도 붙고 꼭 그러고 싶어요 그래서 예수도 잘 믿는다고 그러고 맨날 생체 상급 붙은 거 자랑하잖아요 그렇죠 뭐 시험도 붙고 또 뭐라 그래 예수도 잘 믿고 얼굴도 예쁘고 꼭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얼굴도 예쁘고 몸매도 좋고 뭐 이렇게 남자들 보디빌더들 우리 교회에서도 지금 뭐 이렇게 운동하는 형제들 많아지는 것 같아요 잠깐만 보면 자기를 증명하려고 그래요 예수님도 증명하고 자기도 증명하려고 이거 유혹이라는 거 아십니까 그렇게 되는 경우가 없어요 자기 자신이 산산조각이 나야 됩니다 그래서 산산조각이 나면 증명할 의지도 사라져버려요 뭘 증명해요 증명하기는 그러다 보니까 내세울 게 뭐가 있어요 예수님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만 증거합니다 그래서 참 이상해요 사람이 깨지고 사람의 그 상태가 파산 상태가 됐을 때 오히려 십자가의 복음은 더 강하게 증거가 되고 예수님은 더 강력하게 증명이 되더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걸 원하십니다 그래서 홍대세교의 모든 성도들 우리 사도바올이 표현했잖아요 고린도 후서 11장 12절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데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약한 것을 왜 자랑해요 나는 파산 상태라는 거죠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가 증거되고 그래서 예수님이 증거되고 그래서 예수님이 증명되고 하나님이 증명되는 인생 가장 강력한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나 여러분들 막다른 골목에 처한 분들 계십니까 저는 너무 그런 분들을 보면 기뻐요 이렇게 만나보면 목사님이 파산입니다 막다른 골목입니다 죽고 싶습니다 난 왜 이렇게 흐뭇한지 모르겠어요 그런 분들만 홍대세교에 다 왔으면 좋겠어요 죽고 싶은 분들 다 와야 돼요 죽고 싶은데 뭘 증명할 게 있겠어요 제가 우울증으로 2년 동안 앓고 있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그런 사람이 무슨 일을 하겠어 그런데 그런 사람이 무슨 일을 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너무 좋아요 너무 우리 청년들 가운데 요즘에 청년들 기도했더니 온몸에 문실한 형제들도 많이 오고 그러대요 너무 좋아요 너무 그런 형제들이 찬송한다 그러면 사람이 한 일 있겠어요? 하나님이 한 일이지 안 그러겠어요? 그렇죠? 우리는 지금 이상한 믿음이 있었죠 드럼만 사놓고 드러머가 없었잖아요 믿음이었죠? 계속 기도했잖아요 그렇죠? 드라마가 오게 해달라고 그때 왔잖아요 생각보다 너무 잘 치는 것 같아 난 허잡한 애가 올 줄 알았는데 너무 잘 치는 것 같아 하나님이 저렇게 완벽하게 이거 사람이 한 거 아니잖아요 만약에 처음부터 한다 그러면 저 목사가 젊은이 목회 많이 하더니만 어딜 가더니 그냥 저렇게 드러머들은 줄을 잃을 정도로 아무도 하나 데려올 수 있구나 그러면 드러머를 잘 치더라도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제가 인간관계 때문에 온 거다 인맥이 좋아서 온 거다 옛날의 인맥이구나 아니었잖아요 우리 5주 가까이 드러머 없었잖아요 드러머만 쳐다보면서 계속 기도만 했잖아요 그렇죠? 계속 드러머에 앉아서 엎드려서 잠만 자고 계속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제 자포자기 돼서 더 이상 아무도 없다 그럴 때 어디선가 나타났잖아요 드러머가 그리고 너무 잘 치잖아요 그때 우리가 느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거다 하나님이 하신 거다 그런 거 아니에요? 저는 홍대세교의 모든 헌신인들이 다 그런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잘람과 우리의 어떤 그 능력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우리는 허물 많고 죄 많은 존재입니다 우리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되잖아요 하나님이 하셨군요 하나님이 보내주셨군요 그게 헌신과 봉사의 기초 원리라는 거예요 매 순간마다 하나님만을 증명할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의 뜻으로 성긴다는 게 무슨 뜻이냐 이게 방법까지도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입니다 원래 바울이 가려고 했던 아시아는 번화한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게도냐를 가래요 시골이에요 당시로는 6절 보십시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야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지금 여기 말하는 아시아 이게 흑해지방이거든요 부르기야 갈라디아 다 당시로서는 번화가요 번화가 그러니까 바울은 잠깐만 그런 번화가를 가려고 그랬어요 그런 마음이 있잖아 잘되는 곳 가려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딜 가느냐 마게도냐를 가래요 지금은 유럽인데 지금은 유럽이 좋아 보이죠 그 당시에는 야마인들이 사는 곳이에요 가장 낙후된 곳이라고요 그래서 유럽이 좋아서 간 게 아니라 바울이 들어가서 좋아진 거다 이게 맞는 얘기예요 잊지 마십시오 좋지 않은 곳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바울의 방법과 다르잖아요 바울이 가려는 곳 아니다 네가 생각하는 그 방법이 아니라 가장 험난하고 사람 안 사는 거 거기 야만적이 사는 거 그걸로 가라 마게도네로 가라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건 뭐냐면 수단과 방법까지도 아버지 하나님께 맡길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죠 모든 작전 다 짜고 난 다음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 뭐예요 들러리예요 아니죠 모든 작전과 계획을 싸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라고요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방법을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걸 보여주는 것이 요한복음 6장의 오병려 기적 사건이죠 요한복음 6장 5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 빌립을 시험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십니다 지금 방법론에 관해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너 빌립 너 어떡할래 예수님이 시험하셨다 그러잖아요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디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빌립은 제자들 가운데 가장 머리 좋은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머리 제일 좋고 자기 자아가 강한 사람인 빌립에게 한번 물어본 거예요 사람들 많은데 어떻게 먹일까 계산이 빠르잖아요 돈입니다 200데나디온의 떡이 부족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답이 맞다 그러는 거예요 틀린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너는 맨날 네 방법만 생각하니 그 다음에 그 제자들 가운데 제일 머리가 좀 안 드는 사람 가운데 하나가 형제 아닙니까 형제는 용감했다 그렇죠 베드로와 안드레 안드레가 단순해 보이지만 어린아이 하나를 데리고 옵니다 6장 8절 보니까 제자들 하나고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쭤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무슨 얘기예요 지금 자기 자신이 방법과 수단을 예수님께 내놓는 겁니까 아니죠 답이 없다라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 행할지를 모릅니다 자기 주권 포기해요 예수님께 맡기는 거예요 지금 우리 있는 거라고는 이 어린아이가 갖고 온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맡겨버리잖아요 방법 우리 몰라요 주님 어떤 방법으로 할까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사람들 오십 명씩 앉아라 그리고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떼어 주니까 장제구만 오참을 맞고도 열두 바구지가 남잖아요 여기서 예수님이 요구하는 게 뭐였죠 방법과 수단조차도 내게 맡기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간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방법과 수단을 붙드는 게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거지 아버지를 위하는 결과만 좋으면 내 수단과 방법대로 해도 됩니다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철저히 방법까지도 물어봐야 돼요 어떤 방법으로 할까요 어떤 시기에 할까요 어떤 수단으로 할까요 무엇을 사용할까요 사용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시림이 혈과 육이 아니라잖아요 교회는 혈과 육으로 싸우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무장하라 주님 방법 가르쳐 줬잖아요 어떻게 싸우라고 그럼 그렇게 싸워야죠 그런데서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 응가금을 추구하지 않습니까 돈 있는 사람도 종료하려고 그러고 사회적인 지위 있는 사람들을 더 의지하려고 그러고 그건 그분대로 헌신하는 거예요 그분대로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부분을 사용하시는 거라고요 그것만 가지고 교회가 되는 게 절대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방법과 수단을 따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헌신과 봉사의 원리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얼마나 자기를 비웠는가 그게 중요해요 그래서 자기 뜻이 너무 강한 사람 쓰임받기 힘듭니다 얼마나 비웠는가 얼마나 자기 자신을 부수었는가 그래서 부서진 사람이 돼야 돼요 깨진 영성이 돼야 돼요 깨진 영성 그래서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심령이라 브로큰하트예요 이 심령이 다 깨져버린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이루어낸 나를 보라 이런 사람은 절대 쓰임받지 못합니다 중요한 게 뭐예요 그 일을 이루신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 그래서 교회는 기대감이 있어요 자기 뜻대로 움직이는 교회는 계획이 있어요 뭐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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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 이룬대 그럼 그대로 이루어지면 뭐라 그래 자신만만하죠 그래 우리가 목표했던데 다 이뤘어 그건 교회 패턴이 아니에요 어떤 부분에서 방향만 놓고 하나님 옆에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이끌지 잘 몰라요 우리도 승리할 건 알지만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몰라요 그래서 교회 전체가 기대감이 있어요 설레임이 있어요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가장 강한 힘이 설레임인 거 아시죠 미국 사이트인데 somethingstore.com이라는 데가 있어요 somethingstore.com 그냥 스펠링 그대로예요 somethingstore.com 거기 들어가면요 심심한 말 해보세요 10달러를 보내요 10달러를 보내면 아무거나 보내줘요 아시겠어요 어떤 물건을 주문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10달러를 보내면 아무거나 보내준다니까요 그런데 이게 지금 요즘에 대박을 터뜨리고 있어요 사람들이 하도 심심하니까 10달러를 보내면 뭐가 올까 그걸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오는 일주일 동안 잠 못 들고 기다리는데 도대체 뭐가 올까 돈 많은 돈 보내놓고 뭐가 올까 어떤 기파계도 오고 눈 가리계도 오고 오뚜기도 오고 어떤 때는 새로 나오면 음료수도 하나 보내주고 그런데요 그게 너무 재밌어한대요 설레임 여러분 사람들이 그래 10달러 주고 설레임 속에 그걸 기대하는 그 심리 아시겠습니까 그거보다 더 짜릿한 게 뭔지 알아요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는 thumping heaven이죠 heaven.com 하늘에서 어떤 걸 주실지 몰라요 10달러짜리가 아니에요 더한 어떤 걸 주실지 그래서 다음 주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 그 다음 주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일이에요 설레임이에요 설레임 설레임 가운데 거하는 우리 믿음의 종교이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충성하고 헌신하지만 언제나 설레임이 있어요 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이끌어갈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나 세상에서 제일 식상한 모습이 뭔지 아십니까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맨날 했던 것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고집대로 살다가 고통 속에 쓰러지고 괴로워하고 왜 그런 한심한 인생을 사냐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사람은 방법과 수단까지도 주님의 뜻에 맡긴다라는 거 잊지 말고 설레임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우리 믿음의 신신한 종교이길 바랍니다 내일 새벽에도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실 것으로 설레임이 있죠 어떤 설레임이 있을지 모르죠 설레임이 없는 사람들은 아침에 주무실 거고 설레임이 있는 분들은 잘 수 없죠 벌떡 일어나서 올 거예요 그래서 설레임이 사라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가 봉사와 헌신의 원리입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기다림이 있어야 되고 나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증명해야 될 것이고 수단과 방법까지도 하나님의 뜻에 맡겨야 된다 그래서 우리 홍대 세계의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섬기는 좋은 봉사자와 헌신자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다같이 하나님 앞에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